논란 관리는 우리 권순윤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책 나왔어요. 뭐해요? 이것도 논란이 있게 광고하는구나. 말미에 자연스럽게 하뜨리는 거예요. 이게 더 요즘 트렌드일 수는 있어요. 책 나왔어요. 사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산뜻하다. 아니, 착하는 것보다는. 돈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열심히 썼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습니까? 짧게 홍보를 하자면 제가 쓰면서 기본서 쓸 때 뭐가 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다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 공부하는 책처럼 쓰지 말아야 되겠다. 크라운 출판사.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데 막상 보면 시험도 다 붙고 하지만 막상 운전을 할 땐 절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기본서. 그런데 사실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전면허 필기 시험 같은 걸 공부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차를 어떤 차가 좋은 거고 차를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 기본서도 주식 투자 기본서라고 해서 진짜 막 평소에 쓰지도 않는 나중에 보지도 않을 그런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외국인이 누구냐. 기관들은 어떻게 궁금하지. 개인들을 이렇게 털어먹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관의 실체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의 펀드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실체가 뭐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도 주식인데 제가 또 산업 쪽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동향을 모르면 주식 용어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뭐가 있고 자동차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돈 버는 경제상식 10 권슬 기자가 쓰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워낙 자동차 쪽에도 많이 하시니까. 사실 반도체 반도체 했지만 자동차가 더 심해 지금. 지금요? 네. 거의 녹아내리고 있죠. 녹아내리고 있다고. 다 좋다 그랬는데 녹아내리니까 지금 더 마음 상한 거지. 반도체는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정말 저세상 얘기 테슬라의 인공지능 데이 얘기 많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상 얘기 녹아내리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를 열었어요. 뭔가 되게 기대도 많이 하고 많은 관심들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잠깐 갔다 와서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를 보는데 와 나름 테슬라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본 얘기는 별로 없고 전문가들한테 끝나고 나서 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였던 거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전문가들이 해 주신 얘기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에 대한 평가와 뭘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일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 테슬라 봇이었어요. 로봇. 테슬라 봇. 테슬라 봇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니스웅 교수님이 인공지능 데이 하기 전에 나 초대장 받았다 그러면서 초대장을 올려가지고 데니스웅 교수님이 로봇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로봇같은 게 나와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로봇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사람이 탈수고 나온 거였어요. 아 그래요? 사람이 탈수고. 네.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펭수야 펭수? 그러니까 그냥 펭수 같은 거죠. 펭수가 옷을 로봇을 입은 건데.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 로봇이라는 거를 뭐 장난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테슬라가 진짜 로봇을 만든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현대차의 계열사인 보슨던 다이나믹스. 거기가 로봇이 진짜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운동 성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로봇을 만들어서 뭐 할 거냐라고 그러면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 수입원은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광고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그러니까 3%만큼도 안 되는 조회수 가지고 그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이 되려면 산업용 로봇이 돼야 되는데 굳이 사람을 닮은 로봇을 뭐하러 만들고 있는 거냐? 또 일론 머스크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테슬라가 진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로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사실 그건 아니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봇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봇의 스펙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로봇을 만들 거냐? 근데 거기에 로봇의 눈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센서가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고 있는 카메라. 그 카메라, 오토파일럿 카메라를 그대로 로봇의 눈에다 갖다 쓰고. 그리고 테슬라 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차에 들어간 컴퓨터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사람의 심장에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이 로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차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했어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인공지능 데이니까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테슬라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자동차는 조금 잊어버리셔도 되고 인공지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국내의 반도체 팩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의 대표님한테 전화를 좀 드렸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분은 테슬라 얘기는 거의 안 하시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된다. 인공지능이?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하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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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다음에 A라고 나오면 B라고 답을 하고 C라고 얘기하면 D라고 답을 해. 이게 옛날에 인공지능이었다. 인공지능 세탁기에서 많이 그랬죠.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개야. 그러면 이런 게 저런 게 수십만 마리의 개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개야.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사용되는 게 GPU,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만들 때 사용하던 GPU를 그렇게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딥러닝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를 금붕어머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없으니 금붕어머리를 가져다가 인공지능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게 GPU였습니다. 그때는 유행이 이 GPU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금붕어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금붕어를 가지고 그분 표현에 따르면 때려도 보고, 맛있는 걸 먹여도 보고. 그러면서 개선을 해보니까 조금씩 개선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개선을 되긴 하는데 기껏 해봐야 패턴 인식 정도 하는 거 이상으로는 발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들어서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3라는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그분의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금붕어 하나가 안 되니까 금붕어의 두뇌를 한 만 개 정도를 꼬매는 거예요. 막 꼬매서 돌고래 정도의 머리를 만들어 보니까 병렬 연경을 해서 돌고래 머리를 만드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있는 금붕어 머리를 한 만 개 정도 연결을 해서 돌고래로 만들었더니 이게 조금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좀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일단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GPU가 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GPU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A100이라는 GPU가 있는데 인공지능에 쓰는 GPU예요. 이거를 제가 구글에 검색해서 가격을 보니까 하나에 한 20만 불. 20만? 네, 20만 불. 2억 정도. 근데 이게 아까 금붕어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붕어 머리 하나? 네, 근데 이거를 만 개를 연결하면 2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테슬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GPU가 한 만 개 정도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인공지능 데이에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돈만 해도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여기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하겠다고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 있었죠. 여기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GPU를 만 개씩 써야 되는데 한 업체가 2조 원어치를 써야 되는데 이건 지금 GPU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GPU가 아니라 진짜 인공지능에 최적화해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만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면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육성하는 이유예요. 이 정도로 비싸고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지금 GPU를 갖다 쓰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금붕어머리를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생각해봐도 인공지능 금붕어머리를 꼬맨다고 해서 돌고래 머리가 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개별 반도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돌고래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걸 컴파일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여러 개의 금붕어머리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한 번에 작동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긴 전선만 꼽는다고 될 일은 아니겠고 그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고 났을 때 거기다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그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반도체 우리 인류가 지금 안고 있는 인공지능의 문제예요. 과제고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는 자기들의 해결책을 이날 제시를 한 거예요. 인공지능 대의를 통해서 이런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제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인공지능 대의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누가 제일 잘하냐라고 했을 때 대충 순위는 있잖아요.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GM의 크루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인공지능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정보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공개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안 해요. 기껏 공개하는 게 우리 차가 몇만 마일을 달리고 몇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무사고다? 무사고다.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개입한 게 몇 번이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차를 몇 대를 돌리고 있다. 이런 거 정도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순위를 매기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쟤네가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거를 저는 처음에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쟤네는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는 진짜 자기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다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업체가 테슬라만큼 자료 공개 안 하면 인정 못 받을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는 몇만 킬로 했어요. 사고 몇 번 났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자율주행 가지고 광을 팔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뭐를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공개를 하고 그걸 비주얼로 다 보여줘버렸어요. 그거는 약간 좀 자신감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테슬라가 스타일이 그래. 압도해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서 재미있었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레이더 안 쓴다. 레이더 안 쓴다는 건 7월 달에도 공개를 했는데 8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2차원 이미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조합해서 3차원 플러스 4차원의 공간을 구현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진들이 8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8개의 사진들을 조합을 한 다음에 이 8개의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하면 3차원 장면이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차가 있는 것은 카메라로 찍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 차에 접근을 했을 때 몇 초가 걸리는지 여기에 플러스 시간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4차원 공간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달리면서 그 4차원 공간을 구현해내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 나중에 우리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진짜 메타버스를 누군가가 만들어낸다면 테슬라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현실을 그대로 찍어서 가상현실로 만들어내거든요.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그 사진 중에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갖다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사진에다가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차, 이거는 꼬깔콘, 이거는 신호등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데 테슬라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조금 해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링을 내가 외부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노가다거든요. 몇십만, 몇억 장의 사진에다 라벨을 다 붙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붙여서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라벨링을 하는데 일단 천명 고용하고 시작했답니다. 고용? 네. 천명을 고용해서 사진에다 라벨 붙여. 라벨 붙이는 데만 천명. 노가다를 그냥 했다는 거죠? 노가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진마다 다 라벨을 붙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오토 라벨링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패턴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오토 라벨링을 하고 그럼 사람이 하는 거 오토 라벨링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된 세상을 가지고 재구현을 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또 만들었어요. 시뮬레이션.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왜 했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정말 특이한 상황.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거의 경험할 일이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보여준 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고속도로로 차가 달리는데 내 차 바로 앞에 남자, 여자, 개가 거기서 조깅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네.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주행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수집을 해도 그런 데이터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옮겨서 그런 장면을 해놓고 자율주행차가 학습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상황조차도. 그리고 밀런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차가 지나가다가 UFO가 떨어지는 장면을 학습시킬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고 별 얘기 다 나왔어요. 차가 막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들어가는데 어? 저 차 뭐지? 사이버 트럭. 테슬라 사이버 트럭.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게 갑자기 차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게 아, 이게 실물 영상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영상이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갑자기 횡단보도에 물소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다 진짜 거의 좌절. 야, 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미 저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테슬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따라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그냥 메타버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 완전히 압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 제일 힘든 상황. 양쪽에 차가 딱 주차돼 있고 한 길로만 내가 갈 수 있는 상황. 거의 1차선, 2차선인데 옆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저 건너편에서 차가 나타났다. 아,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옆에 공간이 있으면 내가 비켜주면 얘가 나오고 얘가 비켜주면 내가 들어가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눈치 게임. 딱 보다가 저기의 운전자가 좀 무섭게 생겼다. 그럼 내가 옆으로 싹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차가 친절하게 옆으로 빠져주려고 그러네? 그럼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해냅니까? 네. 그거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람이 하기도 어려운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좀 빨리 들어온다 싶으면 내가 비켜주고 얘가 조금 천천히 간다 그러면 내가 빨리 들어가서 옆에 빈 공간에 들어가주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건 넘사벽이다. 그 정도면 거의 진짜 다 한 건데. 네. 그런 모습들을 하나 보여줬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엮어내는 거하고 그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거 그거를 지금까지는 GPU, 범용 GPU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원래 같이 하다가 깨진 이유가 테슬라는 엔비디아한테 굉장히 고성능 칩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고성능 칩을 굳이 만들어서 너네 말고 살 사람도 없는데 그걸 내가 굳이 왜 만드냐 그런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GPU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맞게끔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체 칩도 하나 만들었고 이번에 D1이라는 칩을 직접 만든 걸 공개를 했어요. D1. 네. D1이라는 칩인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용도가 아니고 정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추적화된 칩을 직접 만든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붕어, 금붕어가 GPU였다 그러면 테슬라는 야, 금붕어머리를 뭐하러 쓰냐 인공지능 금붕어에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금붕어 두뇌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품종 계량을 해서 금붕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 잉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잉어를 우리가 따로 만들었다고 해서 공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D1 칩이 지금 연산 능력이 1초에 한 1조번 정도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D1 칩은? 테슬라가. 직접? 직접. 칩을 설계는 했어도 생산은 어디서? 생산은 TSMC나 이런 데 의뢰하면 되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칩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칩을 테슬라가 직접 만든 거예요. 테슬라는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거기 개발자들 다 고용해가지고 칩 설계하는 팀을 꾸려서 만든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그러면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뛰어난 회사는 그 얘기는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칩을 직접 만든 거예요. 애플처럼? 네. 애플이 M1 만든 것처럼 테슬라는 D1을 만들었는데 D1은 DPU, 우리가 CPU, GPU 그런 거 얘기하듯이 DPU, DPU는 도조 컴퓨터가 여기에 슈퍼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도조 프로세싱 유닛, 도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인공지능 칩인데 그리고 이거를 25개를 엮어서 트레이닝 타일을 만들고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120개를 엮어서 서버 이것이 진정한 도조가 되는 건데 이 도조가 1초에 숫자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100경번 연산을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이거를 하게 되면 구글의 TPU나 엔비디아 GPU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은 한 20% 정도만 사용을 하고 연산은 한 4배가 빠르다. 2022년부터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뭐를 하면 되는 거라는 개념이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만개 쓰면 아까 한 2조 원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여준 게 이 칩도 자체 설계를 해서 이거를 확장을 해서 한 3천 개 정도의 칩을 엮어서 슈퍼 컴퓨터를 만든다. 네.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일까요? 넘사벽이에요. 이거는 돈이 없어서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데이터도 압도적인 데다가 칩 설계 능력도 압도적인 데다가 칩 설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의 슈퍼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아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난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테슬라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모두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진짜 테슬라가 말한 것처럼 진짜 테슬라 봇이 내년에 나오고 도조 컴퓨터가 2022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거 어떤 개발자가 끝나고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거 그 도조 컴퓨터 딴 사람들도 좀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거 좀 비싼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향후에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들이 나왔어요. 자율주행 클라우드 예를 들면 아마존이 자기네 커머스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서버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됐잖아요. 사실 돈은 AWS가 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압도적인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나니까 야 자율주행을 하려면 우리는 직접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테슬라한테 저걸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금붕어 머리를 엮어내는 컴파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D1을 3천 개를 엮어서 도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테슬라 쪽에서는 된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해결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데이에서 보여준 게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테슬라가 와 있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줬던 게 우리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할 자 누구인가 라고 채용 공고를 냈어요. 아 참 그 채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게 이제 채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우리 열심히 하니까 채용할 사람 우리 할 사람 오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왔어. 그리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 나의 동료가 될 자 누구인가. 오세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오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이거 좀 그냥 재밌는 포인트라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게 그날 나왔던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인도 유럽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나와 함께 이 인공지능의 과제를 풀어보자. 우린 이만큼 준비가 돼 있고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가 있고 이 정도에 투자할 더 여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칩부터 해서 칩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슈퍼컴퓨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 이걸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그렇게 좀 후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기사 몇 개 본 거를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네가 완전자율주행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테슬라가 보여준 게 그래서 우리는 완전자율주행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을 언제부터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준 건 아니지 않냐. 2025년부터 한다 이런 것도 없었고 원래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니네가 한다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봇을 니네가 진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뭐 테슬라 강세론자들의 꿈을 먹고 사는 테슬라의 어떤 추종자들이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열광을 하겠지만 이게 진짜 테슬라에게 수익을 안겨주거나 아니면 니네 스케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요새 공장 가동도 안 되고 미국 교통당국이 오토파일러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악재가 오히려 니네한테 더 치명적인 거지. 니네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냐. 라고 있는 게 약간의 좀 시니컬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이었어요. 반응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봤을 때 일단 자동차 회사들은 잔뜩 긴장합니까? 긴장할 정도가 늘 넘어선 것 같아요. 아 공포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닌 거 아니야? 업이 다른 거 아니야?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잖아. 쟤네이 저희까지가. 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데이가 보여줬던 장면들은 그 진짜 테슬라 자체를 보라보기보다는 진짜 인류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모습 그리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이걸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자율주행차는 그거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는 걸 테슬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만큼 갈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차야. 라는 걸 정도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현실차 얘기 잠깐 짧게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김효진 위원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지금 봉쇄돼 있어요. 확진자가 지금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넘는데 태국도 2만 명이 넘고 베트남도 1만 명이 넘고 근데 아까 도요타도 공장 가동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반도체 중 반도체 생산의 한 13% 정도를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요. 말레이시아가? 네.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냐면 인피니언, 에스티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룸레서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들 근데 여기가 지금 에스티마이크로 같은 경우에 7월 이후에 한 21일 공장 가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세계 7대 수출국이에요.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을 되게 많이 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지금 인텔, NXP 한 50여 개 회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가 막힌 것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TSMC 정도 여기서 못 만드는 걸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후공정 패키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최근에 했던 얘기를 보면 평소보다 5에서 한 20% 정도까지 생산 차질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 계획을 이전에는 월간으로 짰었는데 지금은 일간으로 자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매일 저녁에 부품 수급과 수요 상황을 보면서 전날 밤에 야 내일은 이만큼 만들자 내일은 이만큼 만들자 뭐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도요타는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 원인 회사잖아요. 근데 저기가 저 정도까지 못 만들 정도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뭐 볼 것도 없지 않냐 이것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 CEO가 블럼버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경쟁사 대비는 잘 대처하고 있고 최악은 좀 지났다. 그리고 뭐 4분기에는 좀 생산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지금 델타 변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걸려도 안 죽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백신을 좀 맞았다는 생각 때문에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놓이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델타 변이는 전염은 잘 되지만 치명률은 낮다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 맞아? 라는 생각들이 아직까지 좀 오히려 숫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좀 더 무서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일 이상한 숫자가 인도 숫자예요. 인도가 하루에 40만 명씩 확진자 나왔었잖아요. 요새 확진자 숫자가 한 3만 명대로 줄었어요. 인도? 네.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인도가 백신 접종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인도의학연구위원회에서 보니까 피검사자의 67%가 코로나 항체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면역으로 이겨내신 거죠? 거의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인도 숫자는. 백신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항체가 높은가는 자가 면역으로 이게 간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확진자와 치명률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인도는 다 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그럼 코로나가 과연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현대차는 좀 억울한 거 많아요. 지금 이게 진짜 뭐 미국에서 뭐 GV70 이런 거 정말 잘 팔리거든요. 없어서 못 팔고 가격도 지금 인센티브가 재고가 없어서 마이너스 37%예요. 할인해주던 거를 다 없앴어요. 없애면서 되게 높게 팔고 있고 신차 판매 가격이 미국에서 평균 17%가 올랐어요. 제네시스 판매가 3배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주가는 6개월 동안 18% 빠졌고 현대 모비스는 20% 빠졌고 현대 모비스가 이번에 또 1조 3천억 투자해가지고 청라하고 울산에다가 연료전지 공장 만드는 수소 공장 거기다가 스택 스택 만드는 거 그럼 아이오닉6 만들려고 지금 아산 공장 멈춰놨습니다. 그럼 아이오닉5 없어서 못 팔죠. 아이오닉6 지금 계획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생산 라인 정비하고 있죠. 연료전지 공장 1조 3천억 투자해서 만들고 있죠. 제네시스 전용 전용전지차 JW GV60이라고 불리는 전용전지차 나왔는데 이거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는 완전 통합제역이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전용전지 잘 만들었어요.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을 빌어서 외국인이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먼 미래 먼 딴 나라 얘기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은 저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화려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진짜 우리가 펀더멘탈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AI 데이 관련한 여러 이슈들 실제로 차질이 많아요.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생산 계획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도요타 얘기했던 게 한 40%니까 그나마 선방하고 꽤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로 도로 실제 도로에서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정말 끝판왕까지 가려면 그거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문신이랑 팔토시 그거 구분할 정도면 AI는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 그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수르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침대에게 물어봐